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예요 얘는 예전에 친했던 언니가 커플 수용복으로 선물해줬던 건데 오랜만에 꺼냈어요 얘랑 그리고 최근에 딜런이랑 같이 이틀센터 가서 산 거 브랜드는 티나라는 브랜드예요 이런 완전 라임 색깔? 뭐라 그래야 될지? 되게 네온틱한데 소프트한 그런 그린 컬러가 예뻐 보여가지고 얘를 샀어요 얘는 세일 가격에 득템 안에 세트로 입어주려고 얘도 티나에서? 티나? TNA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셔츠는 제가 예전에 바스드 뮤제라고 캐나다 오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셔서 잠깐 팝업처럼 진행했던 핸드메이드 셔츠인데 이렇게 오늘처럼 가볍게 입어야 되는 날에 막 바람 불거나 그늘 든 데 가면 춥잖아요 그때 이렇게 그냥 가디건처럼 걸쳐주기 좋아서 오늘 얘랑 같이 입고 갈 겁니다 오늘은 아주 컬러풀한 오티디예요 이런 느낌으로 오늘 수영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서 그냥 위에 계속 이렇게 입고 있어줄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묶으면 이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오티디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선글라스인데 얘네는 안경이고 얘랑 얘 둘 중에서 하나 고를 거예요 되게 시원하게 착용하기 좋은 거는 얘인 것 같아요 얘는 되게 멋있는 아인데 데우스라는 아인데 뭐랄까 조금 더 힙하고 트렌디한 그런 옷 입을 때 좋고 특히 제가 올블랙으로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때 얘를 이렇게 툭 꾸민 듯 꾸미지 않은 듯 툭 그냥 써주면 되게 포인트 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데우스보다는 이 아이로 오늘 데려갈게요 물가로 눌러가니까 조금 낮은 굽에 닥터마틴 샌들 작년에 샀던 거 얘로 신고 가겠습니다 가방은 뭐들지? 어쨌든 일단 늦었으니까 얼른 가봐야겠어요 바이 낮은 굽는 엉덩이 나오게? 어 잘 나오냐? 어 아이고 예뻐 샬랑 아 우리 다 가지고 있는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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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아 이거 예뻐라 와 대박 이런 예쁜 여자가 어딨어 그럼 캘고리 가서 사야자 좋아 좋아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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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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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토론토 아일랜드예요. 그리고 과자 먹는 딜렁. 저 보트가 스쿠너라는 거래요. 멋있다. 캐리비안 해적같아. 와우. 샤이니. 응. 샤이니. 샤이니. 레고. 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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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밖에 해가 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면 위로 하늘이 보입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안에서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이거 찍으려고. 저기는 벌써 보라색이 된 것 같고. 사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사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사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아하.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